이 자식 하는 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냐? 나는 지한테 해줄 만큼 했는데 지 하는 거 봐라. 내 관계 남혁이한테는 다 우겨가라. 아이 진짜 나쁜 아줌마. 야 태희야. 앤 술이야. 그 빵빵한 친구 만나가지고 춤춘데 가서 실컷 놀면 되잖아. 왜 태희를 상관해? 돌아와서 해주리야. 예전에는 몰랐었네. 진정 난 몰랐네. este근 진정 난 매우 기름을 안고 싶어. 태희야.